하월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툰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상대가 또 랩배틀 만화 진행될까요?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아 뭔가 배경이 익숙하다 했더만 사르벤텐 누님 사르벤텐 모드였군요 이게 원래 화장실 가려고 그 교회 들렀다가 지금 사르벤텐한테 사이비 종교 권유받는 고런 장면이거든요 자 어서오세요 손님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저희 사르벤텐교로 초대합니다 우리 또 사르교회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극랑왕생 하세요 오예 저기요 저희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갈거에요 예 지금 화장실 급해가지고 수고여 아 잠깐만요 아 저희 종교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지금 vip 혜택으로다가 특별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아이 뭔소리요 지금 가입 할 생각 없어요 빨리 비켜요 급해 어 뭐야 자잘하네 사르벤텍 어 는 어림도 없지 태도 돌변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살짝 강압적으로 권유를 합니다. 종교가입을 지금 가입 안하면 신상에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아 지금 빨리 멤버 들어오라니까요 화장실만 갔다 갈 거예요 비켜 아니 여친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뭐야 급한데 어 왔다 두궁 등장 루브 형님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는 종교가입을 넘어서 댄스 배틀 랩 배틀의 현장이 되어버린 축제 회장입니다 화장실 갈 거야 아 뭐야 장인어른이 왜 여깄어 끓끅뚫뚠 으ahah 다 breaking 목소리에 막강함 Stu calmly 아니 잠깐만 피코 까지? 아니 로봇이 랩 베트라라 했더니 건물 다 묻고 있어 이거 에라이 가입해 싫어 급하라고 빨리 나와 어떡해 뺨 따고 너무 심했나? 각성한다! 역시 사이비전교의 정체 악무화교였죠 루시퍼로 각성한 사르벤텐 역시 딱봐도 수상하더니만 어찌 난 비켜 내가 처리할게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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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male 화려해 빠루바루바루 왛대 여친 잡혀간다 나와 이 it 아 근데 왤케 신나냐? 뭔가 지구가 파괴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대 fazla 어 이번에 루브웨어 합동 댄스 화장실 지금 화장실에 갈려고 하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? 아 막혔어 요 문인가? 괜찮아 내가 다 해피할게 오호호 개멋있어 남친 과연 여친은 무사히 화장실을 볼 수 있을까요? 급했나 봅니다 아 화려했다 자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스토리 짜가지고 만들었었던 바이데이 나이트 데몬 레몬 데몬의 힘에 완전히 지배되어 버린 남친과 불쌍한 무시무시월의 이야기 그거를 갖고 한번 만화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감상해보죠 잠깐만 남친은 너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으 이상해 새로운 랩 배틀 한번 즐겨볼까? 아아 잠깐만 우리는 그 무서운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걸 좋아하는 거라고 넌 너무 무서워 쉽게 쉽게 가려고 했더니 안되겠구먼 배틀 시작이다 몰 Register 무벥 야 견문색인가? 왜 이렇게 잘 피해? 얘네들 잠깐만 스키드 살려줘 저번에 악마바전 노래군요 우리 펌프 괴롭히지마 스키드 이 이 마라 이 자식아 아우 안 그래도 세계관 세강자였는데 악마의 힘까지 받아버린 남친 엄친 너무나 쎕니다 스킨드 정신차려 아우 아파라 아 우리 아직 살았어 펀브야 저번 그 모드에서는 서서히 악마에 지배당해버렸었는데 도망쳐 밖으로 나가자 어디 도망갈라고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애 어떡하지 나와봐 어 일단은 옥상까지 도망치는 성공했지만 아 안돼요 펌프 붙잡혔어 펌프야 펌프 이게 본인이 희생해야만 펌프가 살 수 있다는 걸 좀 눈치챈 것 같은데 안돼 펌프 놓지마 우리들의 그 즐거웠던 추억들 거의 뭐 친형제급의 환상의 듀오 무시무시월 놔 스킨드 꼭 너라도 살아야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therapy 펌프가 레몬데몬한테 잡아먹혔어어어어어 기다려 펌프 구해줄게 내가 와 여기 전부 다 그냥 레몬데몬한테 싹 다 지배돼버린 케이스군요 너 이 자식들 나 혼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펌프야 제발 정신차려 내가 왔다고 펌프야 우린 평생 함께야 어허한 안 돼 시작한다 아멘 어?